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5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참 의외의 말을 하고 있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계명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에요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로우며 그게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을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이거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73년에 발표된 이글스라는 그룹에 데스페라도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에 데스페라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듣는 음반이 바로 그 음반이고 그 중에서도 그 데스페라도라는 그 노래는 제가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힘들 때마다 듣는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양제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 어떤 찬송가나 복음송가보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노래 가사를 잘 듣고 있으면 마치 훌륭한 스승이 던지는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입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 are hard one I know that you've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 get Desperado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 a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g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It's hard to tear the night time from the day You a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Ain't it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It may be raining But there i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God love you Before it's too late Desperado, 무법자라는 거죠 자신을 좀 추스려 보는 게 어떤가 자네는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살아왔지 않은가 자네는 냉혹한 사람이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자네를 즐겁게 하려는 일들이 자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네 다이아몬드 퀸을 뽑지 말게 친구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자네를 해칠 수 있다네 자네의 테이블 위에는 좋은 것들이 널려 있네 자네는 가질 수 없는 것들만 가지려고 하고 있다네 Desperado 자네는 더 이상 젊어지진 않는다네 고통과 배고픔이 자네를 자네 집으로 인도하게 될 것세 그리고 자유 그렇지 자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자네의 감옥은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겠다는 생각뿐이네 겨울엔 발이 시린 걸 느끼지 않는가 하늘에선 눈이 내리지 않고 태양도 비치지 않을 거라네 젊을 때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네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 그런 감정이 어떻게 사라져버리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Desperado 정신 좀 차리는 게 어떤가 자네의 담장에서 내려와서 문을 열어보게나 비가 내릴 걸세 무지개가 자네 머리 위에 떠있네 누군가 자네를 사랑하도록 해보게나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짓이 전부 이 모양인 거예요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유토피아로 이름하기로 합의한 후에 그 유토피아가 원래 유 플러스 포토스 그러니까 토포스 없는 곳이거든요 그게 원래 이름이 이런 데는 없어가 유토피아예요 헬라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천국이라고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 수준이에요 그걸 유토피아 있지도 않은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저주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진리 밖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데스페라도 무법자 법을 모르는 자야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무법자라는 건 법을 함부로 어기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악당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데스페라도 진짜 무법자는 법이 의미하는 그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 법을 지키고 있는 세상 속 아담들 모두를 가리키는 게 무법자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폐가 널리는 테이블 위에 보무도 당당히 그 폐를 내놓는다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는 그런 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좀 봐달라고 한껏 가슴을 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자신을 죽이는 폐임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퀸 그게 최고인 줄 알지 그게 널 죽일 거야 그거 자꾸 뽑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섬기며 신을 사랑하고 신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해내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운할 기독교가 그렇죠 그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의 틀이에요 며칠 전에 그 힌두교 축제 때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이 두려워서 온몸을 바늘로 다 뚫더라고요 그래야 속죄가 된다나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내리사랑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을 하시면 신이 우리를 진리로 섬긴다는 걸 아는 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갚아야지로 먼저 뛰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너 자신을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먼저 알라 그러면 네가, 너가 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연이 신이라는 존재를 경외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의 가르침 전체를 하나로 추격하면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그가 왜 죽었어요? 왜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뭐,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천국 가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안 것 같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죽였다니까요 청년들을 미혹하는 말을 했다고 죽였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신적 존재로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게 개명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키려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주워놓고 그걸 열심히 자기들 수준에서 지키려고 하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관역을 잘못 잡았다 험마르티아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 그 호호 코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자다크, 의의라고 해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처음 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성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적혀있는 그 내용 엔톨레, 그 개명, 내용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개명에만 머물러서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힌두교인들처럼 열심히 못 뚫어보기도 하고 고행해보기도 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걸 험마르티아 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있는 성도는 절대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죄를 통하여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그 죄를 통하여 반드시 짜다크의 그 올바른 관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 관계 그것을 성도의 거룩한 죽음 다나토스, 무트라고 했죠 죽음은 다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사, 죽을 사 다나토스는 종, 완성이라고 했죠 완성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죽음이죠 이게 종이에요 다나토스 완성이라니까요 완전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건 왜 살려내시네요 여러분을 왜 눈과 귀를 열죠?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건 죽이려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이려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걸 살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전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 보세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거 여호와의 종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2장은 그가, 메시아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너스레를 떨던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거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헬라우로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 오면 말씀 속에 감추어져서 전파되지 않은 왜 전파가 안 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막 전파를 했는데 전파가 안 돼요 메시아가 안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 오면 그게 우리에게 전파가 안 된다니까요 그가 오면 전파가 된대요 비로소 그 진의가 그 내 용이 그 말씀 속에서 듣지 못한 진의를 깨달아 듣고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표피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진의는 말씀의 진의는 아무에게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 진리가 전파되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듣고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누가 보면 8장 17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나 한번 삼가해서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율법 개명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니 나는 감춰놨는데 니네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해서 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는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봤는데 그래서 지켰는데 그거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감춰놨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 표피 안에 진리라는 내용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해야 할 바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한 장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방향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여러분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게 맞다면 어떻게 율법이 죄냐 7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 율법은 오히려 바울의 그 열심히 있는 율법적 행위를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다고 그 율법적 행위를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율법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런데 자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면 계속 그 하지 말라는 에피투미아 탐심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할 뻔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에피와 두모스의 합성으로 왔어요 그 두모스는 두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에피는 강조니까 보세요 그러면 탐심 에피투미아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걸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두모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희생제사 율법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는 단어 자체가 그거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보고 이 두 마음으로 해석해서 죽어라고 했는데 성경이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자기 자신을 재물로 삼아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거를 오히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거죠 그거 알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알면 생명나무 신과를 먹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율법을 통하여 이거 아니네를 알았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에게 열심히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적 행위를 시켜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해서 자기를 진리에 이르게 한 그 율법이 왜 죄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러니까 그래 그거 죄 맞아 거기에 머물렀으면 그게 죄야 근데 나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그 율법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내가 진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몽악선생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오히려 나에겐 너무 소중하고 기특해 구원에 이른 성도 진리에 이른 성도에게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한 징검다리를 놓아준 율법과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그때 그걸 용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 몇 개를 이렇게 야 이거 없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재판관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들도 사면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아예 죄 없음으로 선언해 주는 거라니까요 너에게는 죄가 없었어라고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 몇 가지 잘못된 거 내가 그 없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겐 아예 죄가 없었어 그래서 바울이 8절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어 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그동안 어떻게 추측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한국말로 읽어서 진짜 정확히 한국말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기회가 돼요 기회를 잡아 죄가 기회를 잡아 죄가 기회되는 거예요 지금 개명을 갖고 하라 하지 말라 엔톨레 그걸 갖고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일단 개명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개명을 갖고 내 안에서 모든 탐심을 카탈가조마이 완성해 버렸어요 에피토미아 그 탐심을 완성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법에서 코리스 분리가 되자 죄가 네크로스 다나토스가 아니에요 죄가 네크로스 죽더라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죽더라 그렇게 내가 법에서 분리가 되자 죄가 죽더라 자 바울이 7절에서 나에게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준 그 율법이 죄냐라고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후에 그 기특한 죄가 내 안에서 행한 일을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한 일이 뭐냐 죄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기회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죄가 그 기특한 죄가 기회를 잡아 그 기회 하라 하지 말라 등의 그 개명을 통하여 엔톨레 개명을 통하여 탐심을 완성했다 진리로 깨닫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에피토미아 이 탐심 이것만 갖고 있으면 죽는데 이걸 완성해내더라는 거예요 기필코 그 죄가 성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서 내 속에서 카탈카조마이 그 법을 개명을 진리로 탐심을 진리로 완성해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노모스 법이 율법이 내게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키라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카탈카조마이 에피토미아가 이렇게 카탈카조마이로 완성이 되니까 이 법이 나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 라고 사라지니 불리 코리스 되니까 그 죄가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제 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던 그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쁜 것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잘못 실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런 거는 잘 하세요 경찰에 안 잡혀가려면 그런 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가 기회가 되어서 개명을 사용하여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장렬하게 전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맞아요? 자신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죄가 죽었죠 율법이 죽었다면서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죄가 율법이 얼마나 고맙게 했냐고요 나를 역까지 이끌고 오고 장렬하게 죽다니 오 소중한 죄요 어거스틴이 그랬대니까요 오 거룩한 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 죄라는 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늘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그 죄라는 걸 율법을 통하여 개명을 통하여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구절을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원문에는 깨닫다 라는 말도 없고 전에 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 8절을 기억에 두시고 계속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법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코리스 사라져버렸어요 나랑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법과 분리되어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런 말은 없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법이 사라지고 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 법과 분리되어 이런 말이에요 앞에 부분 당연하죠 법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난 살은 거예요 이제 사망이 나랑 아무 관계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명이 진리로 완성이 되니까 그 죄라는 게 살아났다가 아나자오 아나가 위의 것이죠 그죠? 아노된 위로 거듭나다가 위로 나다니까 아나 위로 자오 생명 살아나더라 그 죄가 위의 것으로 그 진리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내게서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나니까 아나자오 그 죄가 진리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다나토스예요 네크로스가 아니라 내가 그 완성적 죽음 그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성도의 죽음 그 죽음이 나에게 비로소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계명이 나에게 기회 아폴메 이게 출발점 시작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먼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 그 죄가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계명을 그 진리로 완성해내고 위의 것으로 깨닫게 해 주니 내가 완성의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 나아가 구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로마서 7장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쫙 풀려요 영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인간들이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야 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적혀있죠 서기관의 어리석은 붓이 성경을 망친다고 서기관이 성경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단어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될까 자기들이 고쳤다니까요 자 그렇게 나를 진리로 이끌고 완성하는 데에 그렇게 진검다리를 놓아준 죄와 율법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이것도 음문 그대로 지격하면 내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계명이 내 밖에 있으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이 계명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내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게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글만 이렇게 읽어갖고는요 그냥 우리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하고 추언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이렇게 하여 내가 그 다나토스의 완성의 무투의 죽음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 죄 율법 개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쁜 걸로 쓰이고 있습니까? 좋은 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선악구조 속에서 그러한 단어들을 대할 때 얼른 나쁜 것 더러운 것 불쾌한 것 등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 하고 전제를 하고 이걸 연결을 시키려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거룩한 죽음 완성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다나토스의 무투의 말씀의 완성 다이로서 테텔레스타이 그 완성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사망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될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매맞고 죽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완성 아 그래 하나님이 전부 나는 nothing 이렇게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고 왜? 그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절대 못 받는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죽는 자가 진짜 산자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바울이 구린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린도서 15장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나팔 마찬가지 나팔 그건 뭐 제가 성경 구절 여기저기 찾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팔 소리 그러면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에 있을 무슨 부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썩을 것 위에 썩지 않을 것을 입혀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살아났는데 이거 다 없애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입혀주면 그건 뭐냐고 그 안에 있는 썩은 거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말씀이 전파되면 나팔이 울리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면 다르게 만들어진 알라소가 다른 차원의 존재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알라소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거라니까요 이제 살아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냐면 썩을 것 그 호 코스모스 율법 그 썩을 것 우리의 육 뭐 마찬가지 그 위에 썩지 않을 것을 입어요 벗는 게 아니라니까요 덧입어요 그리고 죽을 것 위에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어요 그 덧입는다는 건 그것 자체가 그것 화되어 깨달음으로 그것 화되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화되어버리면 옛날 것이 없어진 거니까 그걸 벗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은 아니야 라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란 말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이김이 사망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카타피노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덧입으면 사망이 없어져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거예요 흡수해버려요 카타피노 진리가 그게 다나토스야 사망이야 그런 거 좋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약을 높지 메롱 사망아 너는 이제 나 못 잡지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이 사망은 다나토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야 그 이김의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원래 썩지 않을 것을 설명하는 거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였고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였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죽음 그러나 그 자체에 묶여버리면 썩고 죽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아 그게 그거였어요 라고 알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린대소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옷 입었느니라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 고린대소에서 시부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사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 켄트론 쏘다 라는 말은요 유대 학교 서당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의 학교에서는 몽댕이로 패죠 요즘은 그것도 안 되지만 전부 전화기 꺼내든다면서 이거 찍어서 확 올린다 유대 사람들은 막대기 있죠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쿡쿡 찔렀어요 그게 더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자극을 줄 때 쓰는 쿡쿡 찔르는 막대기를 켄트론이라고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을 주어 가르치게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헬라워 사전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롱 코드 2759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극이라고 써있어요 쏘는 그러니까 뭐 이거 사망이 막 쏘나봐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사망으로 뭘 가르치니 그러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켄트론 사망이 가르치는 건 죄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죄를 안하자오 위의 것으로 이해시켜 이게 켄트론 가르치는 거예요 자극을 주어서 사망으로 우리가 그런 죽음을 죽으면서 그 죄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선악과구나 이게 죄구나 배우는 거예요 쿡쿡 찔러서 그런데 그 그것이 무엇을 갖고 그 죄가 무엇을 갖고 우리를 가르쳐요 죄의 권능은 죄의 힘 죄가 갖고 있는 그 그거 뭐라 그래요 휠뻑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거기서 사망이 아니라 하데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사망이 아니에요 굳이 한국말을 그러면 음부야 네가 이기는 거 네가 정복한 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데스가 뭐냐면 하데스가 에이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듣다 이걸 못하는 것을 하데스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이 하데스야 그 하데스가 뭘 정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다나토스야 다나토스 네가 가르치는 건 죄야 하데스야 못 알아 듣고 못 말하고 못 보고 한 하데스 네가 정복한 건 뭐니 하나님 나라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못 알아 듣고 못 보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여 그렇게 열렬히 뛰던 우리를 죽여버려 다나토스를 죽여버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 다나토스의 예수님의 죽음 그 사망이 우리에게 바로 그게 탐심이며 그게 죄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을 도구로 쓰냐면 율법을 도구로 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끝이에요 감사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사망하 약으로지 이제는 나 못 만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진리였다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 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keep 내 안에 마음으로 간직할 때에요 하나하나 다 지켜낼 때가 아니라 그 계명들을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써있네요 친절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열심히 지켜내야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왜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분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그분을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걸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겁게 지키려고 그래 마음으로 갖는 거라니까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호커스모스 호커스모스가 그냥 이런 세상 마귀들이 사는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것으로 세워준 모든 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기는 게 뭐예요 진리로 깨달아 믿음으로 갖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김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정복 극복하는 거라니까요 호커스모스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가서 주변에 군사로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울 거냐고 마귀 새끼는 여기 안에 있는데 요즘 여름이라고 그냥 청년들 뭐 여기저기 단계선교들 많이 가는데 너무 불쌍해요 이 더운데 세상에 가서 뭐 하다가 어디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질리를 갖고 가서 차근차근 몇 날 며칠을 잘 설명해 주고 오는 게 선교죠 선교라는 말 단어 자체가 설교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갑니까? 돈까지 거더가 아주 공개적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한 나나토스의 죽음으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11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문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또 죽여요 계속 죽어 뭐가 벌써 죽었다며 죄가 죄가 기회가 돼요 개명을 갖고 나를 속였어요 우리가 속잖아요 그건 인간들의 한계라니까요 당연히 속아야 돼요 당연히 손아가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피저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나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삼위증 단수 그것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죄가 기회를 갖고 개명으로 나를 속였어요 왜? 누굴 죽이려고 누구를? 메시아를 죽이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되거든요 내가 못 알아 먹어야 그분이 죽어요 알면 한 사람이라도 알아 먹으면 그분을 못 죽여요 하나님은 안 죽어도 아는 이가 있는데 피저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어? 근데 이분이 죽어 우리가 구원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니 못 알아 듣게 되어 있어요 죄가 기회를 갖고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바람에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가 죽었다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게 12절이라 나를 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첨가를 하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였다 라고 번역이 된 아포크테이노는 공공연이 살해당하다 도살당하다 재물로 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고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이 되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죽었잖아 그러면 니들에게 죄가 해당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한 신의 개시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불가능 하나님이 개시하셔야 인간은 그 하나님을 비로소 할 수 있어가 신의 죽음이니까 그 십자가는 수당으로서는 반드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말씀의 완성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가 완성이야 이게 다나토스야 이게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에 율법과 그로마음이 함께 되는 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내 아들의 피로 너희 살릴 거야 이거 피는 그것은 뭐예요? 물 물은 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선정적이고 심파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십자가가 피가 철철 흘러고 말에 관한 이야기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출애국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 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하께 특별히 안식일이라 무릎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이걸 안식일 날 일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기다려요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짜 겪었다니까요 왜 안 누르고 있나 했더니 자기는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된대 그럼 나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 날 짜장면도 안 사먹고 주일 날 영화도 안 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 많죠 재건파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요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 왔다가요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월요일 날 집에 갔어요 버스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데 있을걸요 아마 이럴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저희 남가주 사문화교에서도 주일 날 청년 애들이 볼링 치러 간다고 광고는 했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청년들이 볼링 치러 가는데 목사가 말리지도 않냐고 교인들을 엄청 끌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주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일하다 여섯 해 동안 일하다에서 그 일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가 메라카거든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아크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키 있죠 말라기 구약의 말 말라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라고요 그 일 여섯 해 동안 해 그런데 7일째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안식이 되면 창세기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7일이 되면 죽음이 와요 그런데 그 죽음은 무투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섯 해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면 7일째에는 완성의 죽음이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무투 나나토스의 그 죽음 그 죽음 그게 호프할 동사로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죽임을 당할 것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모두 죽여라 라고 해서 그 모두라는 단어 여기 번역도 안 됐지만 그 단어가 단수예요 누군가가 그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그 일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꼭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할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여기 이렇게 그가 와서 7일째 일을 하고 죽을 거야 무슨 일? 마침 전한 일을 하고 죽을 거야 그래야 니들이 살아 그래야 창조가 완성돼 그래서 7이에요 7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살아요? 8에 살아요 안식구 첫날 살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일째에 그 말씀의 완성으로 죽는 이가 옴으로 해서 너희의 출애굽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6이라고 보자고요 왜? 십자가에서 창조가 완성되니까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중신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예수님이 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수제자까지 다 도망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엿새 동안 그래야 엿새 동안 이 역사 내내 인간들의 무지와 한계가 폭로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째 그분이 죽어야 된다니까 안식일에 뭐 하다가 진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내내 아 하나님 나는 나띵 하나님 전부를 알게 되고 6일 내내 엿새 내내 그리고 7일째에 장렬하게 내가 삭제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인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내내 이 약속이 적혀있다니까 창세기 1장부터 안식이 2라면 그 안식이 7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의 7이라는 숫자 1장에 그게 안식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숫자잖아요 7 7 동안에 10 개명 10을 갖고 12이 되는 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 10 12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이것의 배수들은 전부 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7.7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개명 진리 10을 갖고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아들 12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의 시작에 뭐부터 해요 밀부터 비벼 먹는 거예요 뭐 무교병 그것부터 먹고 이 절기가 무엇인지를 시작해서 그 안식 7.7절을 완성하고 이제 그분이 완전히 죽어 12이 불림을 받아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왜? 죽으려고요 개시하시려고 자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완성에 7.7 그날에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죠 우리의 율법적 행위 멈춰야죠 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뭘 도와요 거기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 보세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중이나 내 여중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넌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일하지마 그래요 그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굽 이야기를 꺼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애굽의 일을 하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완성했잖아 왜 네가 그 창조에 뭔가 기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출애국기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로 또 바꿔줘요 출애국기 20장 10절 보세요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도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내가 완성했는데 창조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니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애굽적 일 세상적 관점의 육적 일 율법의 일 그걸 하면 어떡하니 그럼 너 안 죽은 거잖아 넌 엿새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나나토스 무투의 죽음을 죽어야 돼 그래야 내 나라에 들어와서 네 할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7일 내에 네가 뭘 한다라는 건 너 안 죽은 거잖아 안 죽은 자는 안 산자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7일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 말씀을 개명을 법으로만 보고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안 죽은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 쓰인 지혜와 개명이 그렇게 나쁜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관원이라는 알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왕 세상의 왕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자들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지혜 율법이죠 그거요 선악구조 선악책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였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감춘 건 만세전에 이미 당신이 작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우리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도 노발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못 알아먹어야 그 하나님이 죽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봤으면 그 사람 죽였겠니 이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죽었어야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이 못 알아먹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야 하나님이 하나라도 알아먹었으면 못 안 박지 왜 박어 못 안 박어도 알아먹는 놈이 있는데 왜 박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과 같으니라 못 알아먹어요 생각조차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말 진리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말 진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진리의 영이 그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진리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못 알아 먹는 그리고 선악구조 속에서 율법으로 행하는 죄인이 선언되고 폭로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죄와 율법이 왜 나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8장에서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라고 1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죄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게 호우 코스모스 성전 율법 예수 성경 인생 역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갖고 자꾸 선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창념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할 말이 있잖아 그 말을 들어야지 왜 그걸 갖고 악하다 선하다 뭐하다 뭐하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본문 12절이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호복어인데 봐 내가 설명했지 율법도 거룩하고 악이었어 깨끗한 순결한 개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누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선이라면 여러분이 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제발 그 정의의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전부 그냥 배트맨들이 되려고 그래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과 자유와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게시하시는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왜? 사망하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가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왜 교회가 계속 죄만 짓고 있냐 고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과 양심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정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메시아라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패가 자기들이 가진 패가 가장 좋은 패라고 의기양양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퀸 하나님은 그들을 데스페라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법자 법을 모르는 자 그게 뭔지 모르는 자 그건 진짜 이김이 아니에요 허벅지 찔러가며 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이기는 거다 천만에요 그거 이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못하고 나는 예수 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가 이김 이라니까요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 나나토스의 죽음을 이 역사 속에서 또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무투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심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연합되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와 연합되면 그게 또 머리라니까요 우리도서에 보면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쓰라 그러죠 후건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캐텔릭에서는 요즘도 쓰죠 그 수건이라는 단어가 휘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찢어진 휘장 그거 쓰라는 거예요 휘장을 쓰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걸 쓰라 그래요 니들의 머리는 남자니까 그러죠 남존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니들의 머리가 남자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 여자들아 너희들은 머리 아니잖아 너희들의 머리가 있잖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잖아 그거 그 남편이 진짜 내 머리고 나는 머리가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들아 너희들은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이 휘장이 수건이 언제 찢어졌어요 언제 사라졌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찢어졌죠 그리고 지성소가 확 드러나버렸다니까요 다섯 개 다섯 개로 아 이게 다섯 개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다섯 개 갖고 가서 율법 죽이는 거예요 골리아 찢어졌단 말이에요 왜? 다윗의 그 주머니 물매라는 것 자체가 휘장이라는 단어예 그게 다섯 개 휘장 찢어진 거 그거 갖고 간 거라니까요 진리로 완성된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안 써도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대머리는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대머리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구약 시대 때 태어났어요 부정하다 그래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걸 너는 네 신체로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엘리사 바울 이런 사람이 다 대머리였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거듭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애들이 대머리 올라와라 대머리 올라와라 그래서 권불러다 다 찢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대머리 네가 율법에 의한 부정환자인데 무슨 네가 선지자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지적한 게 아니라 야 대머리 넌 부정환자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을 전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대머리여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수건이 찢어졌다니까요 왜? 예수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건 우리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몸으로 온몸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호락호락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꺼내든 패가 정말 이것만은 확실하다? 아니요 그것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Let somebody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아니 애들 볼 때도 그냥 이뻐갖고 내가 좀 뽀뽀하려고 하면 애가 들고 날쳐서 지가 한다고 그러면 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게 좀 놔두라니까 뭐 그렇게 사랑하려고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러죠 뭐라 그래요 개명을 네 안에 간직해 마음으로 간직해 진리를 네가 킵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제발 들고 뛰지 말라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좀 보라 하는 거예요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 끌고 가려고 그런데 버둥대면 끌고 가는 사람이 지쳐서 죽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동 오는 대로 열심히 하시되 그게 짐이다 싶으면 스탑 하시라고 봉사 헌금 선교 다 마찬가지 우리 주부에도 11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10에 하나예요 10개의 개명이 하나로 이해되어질 때 그걸 11조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너희들 내가 10개 줬으니까 하나 꼭 그거는 내 걸로 나한테 받쳐라 그렇게 해서 11조로 준 게 아니라 10개를 하나로 이해하면 여러분 자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해하고 썼으리라 믿어요 저는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돈 좀 아껴서 가족들하고 휴가도 가고 즐겁게들 사세요 너무 교회에다 갔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러지만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참 교회를 해산하겠다는 말과 필요할 때 있는 사람이 내면 돼요 정작 그냥 개미들은 모아서 내는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자유하시라니까 그리고 그분을 누리시고 그걸 좀 자랑하세요 아 맛있다 시원하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묶이지 마세요 너무 뭘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괜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자유하게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면 그냥 선포하는 온몸으로 그럼 됩니다 오늘부터는 좀 짧게 하려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두 시간 차 타고 와서 지난주에 설교를 두 시간을 했더구만요 두 시간 앉아있다가 두 시간 차 타고 집에 갔더니 허리가 삐끗해갖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진짜로 이번 주부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반으로 줄여야지 사실은 지난주 시지난주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유롭게 더운데 살아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은 흠집이 나고 하나님의 작품은 부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사를 통과시키시며 하나님을 게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짜 찬성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